책먹는 여자와 책 맛있게 먹을 시간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혹시 우리 구독자님들 절에 가보셨나요? 절에서 혹시 지저분한 곳 찾아보셨나요? 저도 이제 종교는 다르지만 절을 좀 가는 편이에요. 뭐 여행 때문에 다 하고 가보면 항상 깨끗하다, 정돈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스님의 청소법입니다. 부제가 뭐냐면요. 걸레 한 장으로 삶을 닦는 스님의 청소법입니다. 이 책에서는 인생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청소라고 합니다. 또 공감합니다. 저는 책목보면 막 이렇게 아 공감 공감 이렇게 와닿는 구절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책은 예담에서 나왔고 작가는 마스노 슈머라는 스님이세요. 이분은 이력이 특이합니다. 겐지코의 주지선님이고 정원 디자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와 제가 꿈꾸는 멀티, 하나의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통해서 또 다른 분야까지 확장되는 엔점로서 우리 스님도 정원 디자인 하시면서 이렇게 사람들 도움을 주는 책가를 쓰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하루에 두 번 청소해요. 이렇게 한지 한 1년도 안됐거든요. 하루에 두 번 어떻게 청소하냐. 아침에 출근하기 직전 옷까지 다 입고 가방만 들고 나갈 상태에서 핸디 청소기로 방을 다 이렇게 밉니다. 다 밀어요. 시간 얼마 걸릴까요? 퀵해야 2분? 3분도 안 걸립니다. 그렇게 밀고요. 걔를 제가 일주일 정도 이렇게 있다가 핸디 청소기에 딱 그 망을 보잖아요. 엄청난 먼지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진짜 청소기 돌리지도 않았고 돌리고도 그 망에 있는 먼지를 1년, 2, 3년에 한 번 이렇게 버릴 정도로 되게 청소에 묻어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냥 아 그냥 청소 뭐 일주일 됐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서 딱 그 청소기 안에 있는 그 먼지 가득 차 있는 망을 본 순간 와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본 순간 제가 일주일 못해도 이주일에는 계속 버려지고 있거든요. 비우면서 걔를 손으로 다 먼지를 닦아냅니다. 그 다음에 씻어줍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매일매일 청소를 안 할 수가 있을까요? 못 할까요? 아니요. 매일매일 하게 됩니다. 내가 그 먼지 속에 살고 있고 내가 아낀 이 집이 먼지에 쌓여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핸디 청소기로 내려줍니다. 그 다음 또 언제 청소하냐고요? 저희 다녀와서 식자날 저녁에 그럴 때 저 화장을 클렌징 티슈로 지우거든요. 클렌징 티슈로 지우고 클렌징 티슈가요. 엄청 빼를 잘 닦아줍니다. 그래서 그 클렌징 티슈 한 장 들고 하루는 이 뭐야 거실? 하루는 큰 방, 하루는 옷방 어떨 때는 좀 약간 얘가 덜 지저분하고 싶으면 현관까지 닦아줍니다. 이렇게 하루에 두 번 청소를 해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스노 순요 작가, 스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이 반짝반짝하다. 그 마룻바닥이 왜 그런지 아느냐? 하루에 세 번 닦는데요. 수행을 하면서. 그게 단지 세제가 들어간 거냐? 아니요. 그냥 물 묻은 걸레 한 장으로 그렇게 닦으면 반짝반짝반짝 빛난다고 합니다. 청소를 왜 해야 될까요? 물건을 왜 비워야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야? 단순히 깨끗하기 위해서 무엇이 깨끗한가요? 공간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저도 지금 미니멀 라이프 2018년 1월부터 정말 극단적인 미니멀 라이프는 아니지만 조금씩 정리를 하고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일 좋아졌던 게 제가 들으면 사람들이 너 되게 변했다. 변했다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왜냐면 물건에 집착이 없어졌거든요. 실제로 제가 해외여행을 다닌 게 한 10년? 그 전에 여행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아무튼 10년 안쪽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최근에 일본을 다녀왔는데요. 일본에 가서 쇼핑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그네틱 두 개만 샀고요. 원래 여행 가면 저희한테 잘하는 집 티켓팅 되고 예약권 나오는 순간 한국권 나오는 순간 인터넷 면세점, 동안, 신라, 롯데 다 들어가서 정립금을 쌓는 거죠. 그리고 가장 싼 화장품을 비교하면서 화장품을 막 사는 거죠. 그래서 막 보안 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여기에서 번호 푸니까 막 물건을 사죠. 그러면서 아 나 되게 싸게 잘 샀어. 시중에 살면 뭐 10인데 나 30에 샀어. 20만원 왔겠네? 이랬던 사람이고 물건을 막 쟁여놨어요.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고 여행 가서도 최대한 눈으로 보려고 했고 그다음에 그냥 먹으면서 즐기려고 했고 그냥 나중에 물건 필요하면 우리나라를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요. 살 수 있으니까 조금 돈이 들겠지만 계산해보고 환율 계산해보고 왔다갔다 이동을 이렇게 해보면 우리나라를 사도 크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화장품도 지금 있는 것만 잘 쓰고 나중에 필요하면 하나씩 사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러면서 물건에 집착이 가장 많이 없어졌으면서 지금 삶을 조금 더 감사하게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어떤 거를 소개해드릴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One Book One Message One Action 이잖아요. 이 책에서 메시지는 저는 이거인 것 같아요. 발 밑을 봐라, 발 아래를 봐라 이 구절인데 곧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목표 지향적이고 뭔가 좀 계획을 세우고 하는 편이긴 한데 특히 청소 같은 경우에는 먼저 몸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뭔가 조금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이런 구조를 소개되고 있거든요. 무심히 몸을 움직이다 보면 얹는 게 있다. 청소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레 한 장 들고 닦다 보면 그 개운함, 상쾌함이 좋아서 정화가 되면서 자꾸 하고 싶어지는 묘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몸에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힘들 때일수록 또 청소를 하려고 저는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힘들면 내 삶이 지금 힘들면 내가 지금 있는 이 공간은 어디가 더럽지? 어디가 내 청소를 알지? 그래서 싱크대 배수구도 닦아주고 욕실도 청소하고 정말 저 지저분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 앞에 보면 금방 금방 서류가 쌓이고 영상 촬영이 쌓이기 때문에 또 이거 보면서 정리하고 또 지저분 정리하고 그냥 이게 예전에는 강박 아니 예전에는 약간 스트레스정에서 지금은 즐겁게 내 삶이 좋아지고 있어 감사해 라고 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무심히 몸을 움직이면 얹는 게 있습니다. 그냥 걸레 한 장만 드십시오. 그 다음에 청소기만 밀어보십시오. 아주 쌓이를 기원해줍니다. 그 다음 또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구절은 아 네 이제 청소력이란 책을 읽고 나눔을 하면서 현관 청소 이야기를 다른 그 독서문 분들로 나눴어요. 현관에 신발을 두시면 안됩니다. 현관은 우리집에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첫 번째 가문이기 때문에 신발을 다 신발장에 넣어도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들어오자마자 신발의 먼지를 탈탈 털어서 신발장에 넣습니다. 신발장에는 신발 현관 매트 깔려 있고 슬리퍼 한 개만 놔뒀습니다. 근데 현관이 작가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115쪽이구요. 현관은 얼굴과도 같다. 아 예 현관이란 말은 절에서 생겨났습니다. 원래 고승이 머무는 방인 방장의 입구를 읽히는 말로 현묘로 들어가는 관이라 하여 참선으로 드는 관문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을 아 귀족들이 자신들을 주거에 끌어들이면서 차츰 일반 가정으로 탁대되어 지금의 현관이 되었습니다. 원래 현관은 현묘한 수행의 공간으로 들어서기 위한 입구로써 옷깃을 바르게 염해야만 하는 곳입니다. 즉 집에서는 가장 깨끗하게 정돈되고 청소해 두어야 할 장소인거죠. 근데 대부분 저희 현관 신발 신발장에 들어가고도 못 들어간 아이들은 날에 비서져 있고 그 다음에 급히 벗어난 것은 신발과 신발이 요렇게 요렇게 벗은 채로 있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게 습관이 돼서 어디를 가도 다른 분들 신발 잘못버서 바르게 놀려고 하고 축복을 해 주기도 하고요. 현관 앞을 최대한 깨끗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 클렌징티슈로 닦고 걸레로 닦고 청소기도 밀고 왜냐하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가장 첫 번째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관 청소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신발장에 있는 신발은 아 현관에 있는 신발은 모두 신발장으로 넣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운이 좋아지는데 이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을까요? 돈 들어가지 않잖아요. 현관이 더 개운하면 되게 뿌듯해요. 그렇습니다. 하나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요. 그래서 현관은 사람으로 치면 얼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얼굴 네 저희 얼굴 중요하다고 해서 현관 청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개해 드릴 구절이 제가 이 책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고 꼭 하나의 구절을 뽑는다면 이걸로 원 레시지 삼고 싶은 구절입니다. 바로 119쪽에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발밑부터 살펴보라 라는 구절입니다. 사찰 입구에 들어가면 각하조고 간각하 라는 글귀가 써져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발밑부터 보아라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아라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각하조고 간각하 근데 이 말에는 또 중요한 의미가 있대요. 그게 발밑을 잘 살피라는 말은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벗은 신발조차 제대로 정리 못한 사람이 어떤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 사람 마음도 정리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일 발밑부터 내 신발 정리부터 하자는 말인거죠. 자기계발서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나도 알아. 그 말 누가 몰라. 아이 또 그 말이야.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기본이 진리이고 그래서 한 말을 이미 그런 사람들은 그 자기계발을 쓰고 성공했던 사람들은 그 기본적인 걸 아주 철저하게 지켜왔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 할 수 있는 말은 우리가 누구나 아는 나도 하고 너도 할 수 있는 말 그런 말일 수밖에 없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약속 시간 늦지만 청소해야 돼 뭐 금감 전략해야 되고 돈 아껴 쓰고 사람과의 관계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부분들이 다 저희가 아주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만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자꾸 지금 내가 내 할 일도 못하면서 먼 미래를 꿈꾸면서 허황된 허황된 거 뭔가 하려고 해요. 근데 그때 아니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먼저 잘하자. 지금 오늘 내가 해야지는 토대로 있을 때 이거 이거 이거야. 일단 오늘만 열심히 살자. 오늘만 열심히 사면 또 내일은 또 다른 일을 하면서 이게 점점점점이 이어지면서 선이 되고 면이 되는 거야. 할 수 있어. 차원이 달라지는 2차원 3차원 4차원 되는 거야.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라고 계속 되뇌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발밑부터 살펴보라. 라는 이 구절 꼭 꼭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벗은 신발을 가지런히 한다. 그런 사소한 것에서 그 사람의 인품이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외 책에서는 목차에 이런 거 있어요. 장소별 정리 습관 현관 거실 화장실 부엌 침실 서재 베란다 정원 다 많거든요. 그래서 스님의 청소법 그 절에서 느끼셨던 깔끔한 정리 정돈됨 정갈함을 어떻게 스님들은 청소를 하고 공간 배치를 하고 에너지를 잘 흐르게 하는지 궁금하시다 그러면 이 책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가는 13,000원입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은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청소는 나를 아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좋은 좋은 일입니다. 나를 한번 알 수 있는 시간 청소를 통해서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명의자의 미니멀 라이프 책 소개 스님의 청소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